안녕하세요. 로봇소리에서 해관 아빠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국정원 요원 진호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. 새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. 로봇이 나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관심을 자극했고요.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 잘 없었던 장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처음 해보는 거 해보자 해서 상대가 기계이다 보니까 여러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감독님이 처음에 캐스팅하셨다고 제안할 때 생각했던 이 역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15년 전부터 대구에서 연극할 때 저는 아주 단역 대사 한마디 있을 때 형님 주인공 하시는 연극을 같이 했고 그리고 제가 연극을 할 때 분장실에서 라면 먹으면 형님이 오면 라면 먹지 말라고 빨리 밥 먹고 오자고 나가서 밥 사주시고 그런 선배님이셔서 저는 평생 은혜를 갚아야죠. 또 이걸 똑같이 후배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연기는 소리 움직임은 어차피 저도 여러 가지 감독님만 같이 생각해가면서 얘가 이런 행동, 할 수 있는 행동이 한계가 있거든요. 로봇이 관절이 다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,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 해서 상에서 했었고 소리, 목소리 같은 경우는 보이스 액터가 한 명 있었어요.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늘 현장에 와서 저랑 대사를 맞췄었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 로봇과 저가 어떤 즉흥적인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보이스 액터가 해주는 것이 많이 도움도 됐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생겼던 그의 애드립도 있었어요. 그래서 생긴 장면도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작업했던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객분들도 오셔서 많은 감동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뜻한 좋은 영화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